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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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 이름 부모들이 살려달라고 하잖아 지금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피해감이 듭니다 대한민국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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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억울해지고 말해주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이 사과의 심픔이 최악 바다에서 죽었어요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으면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약속이 돼요 아!